자 그대로 정면에 있는 활주로 중에 한번 큰 데 내려봐 큰 데 가운데 제일 큰 데 아이콘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 내려봐 일단 코너파트 라인을 맞춰야 하는데 아니면 아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고도가 높으니까 앞으로 쭉 간 다음에 한바퀴 돌아 이 바르다 뭐지 이게? 어 고도 내렸네 그냥 해 잘해봐 고도 이제 처음까지 내렸거든 오케이 오케이 900px 100이면 충분해 100이랑 80평에서 터치해도 괜찮지 아 너무 빨리네 플랩 펴 플랩 플랩 내려요 플랩 이거 3단 플랩인가 키밋칭 안내놔도 몰라 F 아닌가? 맞습니다 모르겠어 아니면 그 마우스로 그 앞에 콘솔 상단에 플랩이라고 써있어 아 그거 클릭해요 아 지금 1인칭이 아니에요 아 지금 컨트롤하고 지금 열어가고 아 그래? 1인칭이 아니구나 고도 지금 500이 앞에 찾아다니는 다 안보이기 때문에 고도 저기 60 아 좀 더 조금 올려야나 내가 지금 바로 뒤에 있어요 어 몸을 찍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고도 60 유지하고 또 괜찮나 모르겠네 아 괜찮아 그대로 고도 그대로 유지해 그냥 쭉쭉쭉 고도 너무너무 떨구지 말고 아 옆에 뜬다 뭐 상륙하는거 같으네 좀 고도 올려 좀 고도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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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올리고 고도 올려 암탈이 될 것 같은데 어 가이드라인에 랜드온에 진짜 네 네 그대로 아 밖은 왼쪽으로 틀어야 된다 아 아 잠이 아까만 틀어야 돼 아 아 아 내려간다 속도 내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w 아 하 아 우 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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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통과했다 축하해 자체가 쭉 꽉 껴와서 컨트롤이 안 됐어 원래 그래